오늘 자리 끝까지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오직 도움을 주신 203목 부산세계반담회 유식변관에서 마스코트 선물 주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10대들이 전전해서 명품배우로 성장한 배우 신예의씨 도착하셨습니다. 신예의씨는 드라마 3인친목수에서 사격전수로 창비 역할을 맡아 섬세한 감정보연과 다양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 3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신예의 여우상 후보에 올라계십니다. 3층 목순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더욱 이오드에서 박영진의 10대 모습을 연기하고 싶은 큰 화자가 되시기도 했죠. 3층 더 형은 자, 하트! 이제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하트도 가난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얼마 전까지는 드라마 호수전비 연애사로 부끄러운 사랑을 받으셨죠. 오늘 좋은 별가 있기를 많은 팬분들이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쉬웠습니다. 신혜연씨! 오라지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드레스도 차분하지만 굉장히 화려함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연씨, 옆에 있는 전자보드에 사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저희 전자보드가 정돼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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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